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금,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뻔하지 않습니까? 돈은 적게 내고 소득대체율 받는 것은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나중에 못 주겠죠. 다단계 여러분들 판매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먼저 받고 이렇게 사라지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사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한 연금 전문가 말씀대로 국제회의에 갔더만 연금 관련 일본의 공무원이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쭈비쭈비 여러분들 한국연금 전문가 함께 와가지고 아니, 한국은 무슨 묘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9%나 이렇게 작게 내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연금 전문가 말씀이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선거를 이대로 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선거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훨씬 나은 편이죠. 오늘 이 보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나오네요. 윤석열, 이게 보니까 총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쉽다. 뭐 이렇게 웃고 반대소를 하고 이러는데 밥은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윤석열, 총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쉽다. 수도권과 TK 초선 13명과 만찬을 했다. 전부가 다 덮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일을 좀 잘 하시라고 충분한 의석수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300석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계해 보게 되면 비례대표 3석을 추가하게 되면 169석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108석으로 만들어놨는데 대통령 말씀은 보시게 되면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에 박혔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문제의 인식을 보면 검사 출신들이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일을 해온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타협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성량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혹하게 때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나왔는데 최순실을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나왔는데 5.18 발언 때문에 이렇게 액국에 들어가신 분 그렇게 오랫동안 가둬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인생관 같아요. 기본적으로 결과가 조금 아쉽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 오늘 같은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고 또 바로 밑에 보니까 동아일보에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만국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연금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게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나라가 참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전문가도 계시고 그것을 공론화하기 위해가 신문에 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국민연금은 참 문제죠. 이게 이제 미정립 부채라 해가지고 국가 부채에는 추계가 되지 않지만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다 국가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다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거죠. 미정립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미정립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 부채가 과소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께서 이제 이름이 꽤 알려지신 분이죠. 윤석명.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활발하게 기고활동도 하시는 윤석명 연금 전문가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훨씬 많은 연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본인이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험료를 9% 정도가 내는데 그거를 이제 소득재체율이 40%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13%, 4%를 올리고 소득재체율을 50%를 올리는 안이 가장 찬성을 많이 받았으니까 보험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치인 거죠. 전문가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고 소득재체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이번 계획안이 재정안정성을 더 떨어뜨리게 됐다. 소득재체율을 40%를 지급하는 나라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를 넘어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40%의 소득재체율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세계 평균으로 보험료를 18% 정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소득재체율을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내더라도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산수인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냥 뻥터지게 되면 또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적게 올리고 많이 받는 걸 또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나오네요. 미정립 부채를 고려해야 되는데 국가가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여러분들 지급하기로 약속한 잠재부채 규모가 2800조가 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립금 천조 그리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적립이 안 돼 있는 게 1825조.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2800조 부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건 뭐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다. 다음 세대는 또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파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처럼 받으려면 20%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으면 소득대체율을 낮추든지 그렇게 여러분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수입하고 지출 문제지 않습니까 연금 문제를 대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그냥 무대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런데 그냥 딱 치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 2800조인데 2800조 가운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저축은 1000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1800조의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부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뻔히 이렇게 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로 나오지만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숫자로 다 나오지만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참 힘든 사회가 돼버렸구나 여기 보니까 대개 한 40% 정도의 소득대체율로 넉넉하게 여러분들 연금을 받는 나라는 스웨덴이 18.5% 보험료율이 독일이 18.6% 일본이 18.3% 그렇게 되면 대개 소득대체율이 4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9%를 내지 않습니까 9%를 내리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올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인빈곤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되면 그럼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합리적인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캐나다는 11.9%를 내는데 소득대체율이 33% 안팎이라는 거예요. 뭐 딱 공식이 나오네요. 40% 받으려면 18% 내라. 그런데 지금 40%를 받고 있는데 9%밖에 안 되겠다. 그럼 펑크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계획안은 뭡니까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 이르면 해당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 참 뭐라고 할까 참 무대뻔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지. 여기 나오네요.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15% 정도 올리자 이분 말씀이. 그 15%는 국민 저항돼 심하니까 안 하겠죠. 그럼 소득대체를 낮추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너무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라는 것이 전 세계 데이터를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18% 내고 40%를 받는 건데 우리는 9%를 내는데 50%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9%에서 13% 4%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 올리겠다. 그럼 연금 고갈이 훨씬 더 당겨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래도 참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좀 합리적인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나 사고가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사고가 터지게 되면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또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면 오늘 이분은 이제 나이가 꽤 드셨네. 윤석명 가장 많이 글을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일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선거제도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밥 잘 먹고 만찬 잘 하고 부처님 행사 여름 온 정친들 다 시시낭낭하더구먼요. 어떻게 나라가 이러냐 이야기죠.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이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선발주자인데 여러분 벌써 그 제품을 2012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그렇게 준비 안 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중대한 연금 문제라든지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교육개혁 문제라든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선거개혁 문제. 전혀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맨발로 세상을 뭡니까 떠들고 다닐 때 그때 정신 젤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현대 사고라는 것은 합리적 사고지 않습니까. 논리적 사고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적 사고지 않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재임 2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윤대통령인 겁니다. 그 윤대통령을 지금도 뭡니까. 알고 우리 대통령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풋 찍어야 아웃풋이 위조투표지가 안 나오죠. 아무 일도 있어가지고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당선자들 몇 명 불러가지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게 서울법대 나온 그냥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 큰일.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나겠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